고기는 어디 갔니 코코야 아유아 그가 너 왜 요즘 자꾸 싸돌아 다녀? 집에 아니고 요 녀석 바람났니? 바람나냐고 바람 코코야 코코 코코 살이 좀 쪘네 통통해졌네 아기 낼꼬와 행녀사 잘 누우고있어 미미야 동생도 잘 내리고있어 동생도 잘 내리고있어 아기 낼꼬 추워 집에 들어가 요자야 요자 요자 엘무 너 안불렀는데 너 얼굴을 세칸에 어디가서 뭘 파먹고왔어 아유 이 녀석아 아유 이 녀석아 아유 이 녀석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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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읽어서 애기 있어 애기 이리와 가자 나나야 빨리와 여보세요 일로와 벼라 올라가자 미미한테 가자 일로와 빨리와 나나 1등 야옹 앞에가 미미야 미미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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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예쁘게 어디가? 밖에 나가지 말고 허무하고 잘 놀았어? 이뻐서 그래 이뻐서 이 녀석들 여기 어디가? 시비지 어디가 어디? 이 녀석들 이리와 나라도 내려가지 마 나나야 이리와 나만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이렇게 이 녀석들 아이고! 나랑이야! 다 보였어? 코코? 코코! 아이고! 뚱뚱해져서 이제 못 뛰겠지 않아? 코코야 코코 너무 뚱뚱해졌는데 이놈아 너무 뚱뚱해졌잖아 바로 너누엥 아니 너누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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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에휴 넷이 자주 놀고 있어 율무야 율무PD 아유 어디서 왔어 유자 깜짝이야 유자 어디 있었어 넌 또 어디서 왔니 집에 지키고 있지 일로와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팠어요 일로와 일로와 맛있어요 많이 먹고 겨울 잘 나자 일로 빨리 먹어야겠다 유자한테 다 뺏기겠는데 빨리 먹었어요 집에 일찍 자 나가지 말고 이놈아 이리 와 빨리 살며시 기대고 싶어 한 번쯤 한 번쯤은 울었죠 너도 날 좋아하는지 맘에 외던 소리는 너에게 닿지를 않아 너 환자여 띠면 안돼 안 놔 안 놔 안 놔 안 놔 놔 놀 놀아 언젠간 내게 닿기를 부르던 날에 맘에 봄이 있다면 그대가 돼 줄래요 그리운 날에 그리운 날에 나의 눈이 젖으며 나의 눈이 젖으며 날 안아줄래요 날 안아줄래요 물어 볼 순 없겠죠 너의 솔직한 맛 나의 눈이 젖으며 내호야 너는 안돼 하지마 아우 가까이 있는 그대가 멀어질까봐 겁나 나의 눈이 젖으며 내호야 수술 터지면 안돼 도마하자 터지면 안돼 나의 마음이 언젠간 내게 닿기를 부르던 날에 맘에 봄이 있다면 그대가 돼 줄래요 이런 느낌 멀어집니다 저는 과장님이 부르던 날의 맘에 꿈이 있다면 그대가 돼줄래요 그리운 날의 나의 눈이 젖으면 날 안아줄래요 그대가 돼줄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